내가 옆에 딱 붙어서 지켜줄게 너 왜 자꾸 나보고 오냐? 내가 니 팬이라고 했잖아 난 이제 니가 내 팬 안했으면 좋겠어 꿈인가? 그럼 혹시 선재야! 열아홉의 넌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옆에 딱 붙어서 지켜줄게 어머 우리 선재가 다 가졌는데 나만 못 가졌는데? 우리 선재 야 임소울 뭐야? 드디어 내 최애를 얻고 킬 기회가 생겼다 너YE? 나й you